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저희가 이제 빌라를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옮기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네. 어, 간악 벽산 블루밍 1차로 좀 거기가 어쩐지 좀 향후 전망이. 벽산 블루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공천동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거주 겸 투자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도 어떻게 좀 나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답변부터 드릴게요. 네. 매수해도 좋아요. 매수해도 좋아요. 자, 화면 볼게요. 벽산 블루밍 3차, 2004년식. 1차인데요. 1차, 1차, 1차로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1차는 바로 뒤에 있죠? 네, 여기가 1차예요. 1차, 그렇죠?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매수하셔도 좋다. 몇 평대 보세요? 적지만 23평이요. 23평. 여기 금액대 선이 그러면 23평이 한 5억대 나오나요? 네, 한 5억대. 6억까지 넘어가나요? 네? 6억까지 넘어가요? 아니요. 5억 2천 정도 가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좋고요. 한 번 크게 보면 여기에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가장 큰 호재. 서부선 교통편이 확충이 될 거예요. 서울의 경전철이요. 노선에 발표가 있었고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언젠간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서부선, 우리 저기 서울대 입구역 아시죠? 네. 저쪽부터 시작해서 저기 은천 3거리 지나서요. 구암초등학교 이 밑에 현대시장 4거리 있죠? 네. 이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역사가 생길 거예요. 역사가. 서부선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저기 터널 지나서 장승배기역 지나서 노량진역 지나서 여의도 지나서 마포 광흥창역 지나서 연세대 그리고 저기 연희동 3거리 또 어디까지 가나요? 저기 6호선 세절력까지 갑니다. 고향선 발표로 인해서 3기 신도시 고향선 발표로 인해서 서부선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변 워낙 지금 그 금액대 선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라고 봐요. 그래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머님 조금 더 넓게 보시면요. 넓게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좀 더 넓게 볼게요. 넓게 보시면 이쪽 있죠? 이쪽 주변도 같이 한번 보세요. 어머님 이쪽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저쪽도 같이 보고 요쪽도 같이 서울대 입구역 뒤쪽도 한번 같이 보셔서요. 어머니 평면도도 같이 보셔서 조금 금액이 저렴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거의 다 매안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보시는데 블루밍 나쁘지 않아요. 그 서부선에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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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